나를 배반하면 전개품을 적어야 되니까 나를 배반하지 못하 이경환 단속 확실히 해야지 넌 누구야? 나 그냥 불쌍한 애들 굶기는 사람이 미운 동네 백수인데요? 우선은 이 녀석 대체 뭘 하자는 거야? 김영주 검사님 같은 사람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데요 제 맘속까진 속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? 언제 봤다고 아무 남자랑 덥썩덥썩 말썩는 너 나 이해 못해 계획에서 빠져나 앞으로 쳐다나 내 손으로 직접 하겠다 내 손으로 직접 하겠다